밖에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아씨 이거 언제 야 왜 전기 안 들어가? 야 근데 얘 왜 안 들어와? 히피오하고 어디 갔지? 왜 안 돌아? 불량이네 왜 안 돌아 얘? 아 미치겠네 이거 돌아 도르라고 완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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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방글라TV 방글입니다 아 저 오늘 오늘 10대를 작업해야 돼서 네 지금 이제 왔네요 이게 택배가 아 이거 언제 작업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전수포 쿨러요? 3500X CPU 쿨러 이거를 정리를 좀 하면서 할게요 오늘 조립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묶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벌크파워요? 파워가 괜찮더라구요 저희가 어허 어허 하아 마 하나 하하하하하하 돈 들어있어요 돈 내놔 뭘 내놔 내놔가지고 나한테 오는거야 우리 다 제대로 갖다지게 떼꼈어요? 그냥 말 안하고 그냥 챙길거야 에잉 아 이거 셀러론 시켰어? 어 오케이 오케이 테스트 CPU 자 테스트 CPU도 왔고요 SSD 하하하하하하 조심하 SSD 다 일로 갖고 와봐 3500X 두개 어 3500X 두개 어 맞다고 어 3000G 시작 에잉 히히 으윽 으윽 스위치 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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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방글라티비 방글리에요. 네, 좋은 아침입니다.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네요.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출근했어요. 네, 조립할게 너무나 많아서 네, 어저께 저녁에 늦게까지 좀 하고 언제 다 하지 이거? 아직도 할게 너무나 많아서 조립도 열대나 해야 되는데 요거 두대는 지금 윈도우 또 재설치 좀 해달라 그러셔서 재설치 또 하고 있어요. 이것도 조립해야 되고 이것도 조립해야 되고 이것도 조립해야 되고 일단 커피를 한잔 마시고 역시 아침에 모니 커피 그죠? 아, 택배도 이렇게 많은데 탈났네 일단 음악을 좀 틀어놓고요 자, 그럼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일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고객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,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아, 일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를 또 지금 말할 시간이 없어요. 지금 너무나 바빠가지고 말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. 제가 네,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아, 이거 TPU가 어디 갔지? 분명히 놔둬는데 여기다가? 아, 저기 있다. 아, 씨. 아, 여기 있잖아. 뭐 놨구나, 내가 얻을게. 아, 정신 머리가 됐어. 자, 여러분. 밥을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그 situations 김 김 김 Beat 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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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불량이네 왜 안돌아 얘? 아... 미치겠네 이거 왜 왜 왜 왜 아... 이거 초기 불량이야 돌아! 도르라고 다행히 재고가 있어서 참만 다행이네 RGB 불량이야? 왜 RGB는 또 안... 아 씨... 아나 진짜 씨... 미치겠다 진짜 또 안돌아서 RGB 불량이야 완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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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불 이 래는 어제 동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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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좀 간거죠?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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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아 CPU 콜러가 조금 RGB가 들어왔으면 더 예쁜데 아쉽네 다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조립을 또 해야돼요 아 미치겠네 자 오늘 이게 지금 마지막 조립이네요 아 진짜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금 오늘 시인국이 한번 문져보는 건데 열대입니다 열대 자 오늘 저 조리도 다 됐고요 와 저 박스가 오늘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방글라TV 방글이 였습니다 안녕 자 우리 이박사님 인사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거 잘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봐요 안녕 네 우리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